오 이 누이 주의 근처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대신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대로 함께 대신을 인도가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이기 어렵더라 언제나 죽듯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쇠롭게 하니 배로니 넘어져도 제 웃음이 인도가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셨어 여기에 오 이 누이 사랑받는 주의 사랑 신께서 뜻하신다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고통에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 날 우리 시간 없음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모든 교회와 민족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당의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단함을 더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마고 소망이 넘친 역사하여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음보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